진흥을 맡은 윤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시상식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가요를 발전시킨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상을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로 벌써 17일째를 맞이했습니다. 17살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 대회를 계속 꾸준히 유치시켜주신 우리 사단법인 한국전통가요 진흥협회 회원님들과 회장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 좀 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가요가 많은 사람들의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흥얼거리는 그 노래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상대에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이 오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7회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특별상 장추장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17회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특별상 모정애 축하드려요. 네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자 앞을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스마일 네 김정현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김정현 회장님 고맙습니다. 매사일 17회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특별상 모정애 안녕하세요. 1위에 더욱 상상 scoot요. 임정현 회장님 고맙습니다. 1위에 더욱ancgan covert로 1위에 더욱더 우리를 만지다 중간소년 이제 숙소가 5위에 더욱더 우리를 만지다 3위에 더욱더욱더 우리를 만지다 너무나도 나에게 묻지 못해 이 세상이 얼음처럼 이 세상이 울음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이 세상이 울음처럼 이 세상이 울음처럼 나를 잠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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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멀자 적극이kay아 아멘 인생은 바람따가 너도 가득하지 원주가 흐름인 것에 어디로 갈거냐고 웃을만하고 나의 덕질은 멀어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바람처럼 그렇게 흘러가 사랑해